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동아입니다. 복지TV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연휴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산가족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과 또한 신학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불른 노래가 나의 핏줄이라는 노래인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함께할 수 있는 가수 김동아가 되겠습니다. 넉넉한 한가위되십시오. 감사합니다.